뭐하려고? 이이이이 오늘은 제주 특산물이요 그래서 뭐? 이이이 요즘 많이 보이는 건데 우도 땅콩으로 만든 거냐 아이 한 번에 말하려고 알았어 우도 땅콩 롯에 10개 5천원 우도 땅콩 찰떡 롯에 8개 9천9백원 우도 땅콩 초코 찰떡바이 12개에 12천9백원 제주도는 감귤 초콜릿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에이 그건 옛말이고 요새는 이게 대세용 맞대가리 없이 돈만 뺏는 초콜릿이 아니 맞대고 그게 대세인고 누가 정했는데 요즘 이거 많이 사든 디? 앞으로 근거 가져오고 말해라 알았어 이거 맛있는데 아 두꺼 맛있는 거 몰라서 그래? 어디서 샀어? 인터넷 왜 3개나 가져왔어? 제일 맛있는 거 골라보려고 땅콩은 전부 우도 꺼야? 로셰는 우도 5%에 나머지는 중국 초코 찰떡은 다 미국산의 땅콩 워터에만 우도 5% 찰떡 로셰는 우도 5%에 국내산 95% 다 수입이네 먹어봐 이건 다 국내산이네 맛은 어때 땅콩 로셰부터? 바삭바삭한 과자예요 그냥 땅콩 찰떡 로셰는? 찰떡 파는데 좀 고급지네 근데 로셰가 뭐야? 이 불란서 말로다가 바위란 뜻인데 이건 견과로 넣어서 바위처럼 울퉁불퉁한 초콜릿이냐 왜 페라로 로셰도 거기까지 이미 TMI야 초코 찰떡 파이는 어때? 그럼 그냥 찰떡 파이에 땅콩만 좀 들어간 느낌? 순위 먹여봐 우도 땅콩 찰떡 로셰가 1등 우도 땅콩 로셰가 2등 땅콩 초코 찰떡 파이 3등 얘는 아는 맛이야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이거 면세점이나 로컬보다 인터넷이 싸더라고? 가뭄에 콩 날 때 택배로 먹으면 좋겠다?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!